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제정된 장애인의 날을 맞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지난 1981년 장애인의 날이 제정된 이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더불어 잘 사는 행복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양주시가 힘써왔는데요. 장애인 인권 헌장 낭독을 시작으로 이번 행사를 통해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들의 노고에 존경을 표하며 표창장과 감사폐 수여식이 진행됐습니다. 또한 장학증서를 전하며 일선에서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힘써온 것에 대한 감사를 표했는데요. 김종석 양주시장 권한대행은 인삿말을 통해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화합해 아름다운 양주시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양주시가 더욱 힘쓰겠습니다. 김종석 양주시장 권승은 양주시장 권한을 Jan희